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우리 이제 가형 커리큘럼이 살짝 좀 바뀌어서 제가 3월달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겨울에 제가 발표했던 커리큘럼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으나 약간 좀 무리였던 것 같기도 해. 자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좀 믿고 따라와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주된 내용은 콘크리트가 삭제되면서 이래저래 조금 바뀐 사항들이 있다. 자 여기 일단 핵심이니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지금 현재 2월 중순이에요. 자 2월 중순인데 현장에서 8주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 우리 수학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확률통계도 자 이번주로서 일단 종강이야. 자 완강이 일단 되는 거고 자 미적분은 제가 진행을 쭉 하고 있는데 10주차까지 해서 자 이제 미분법까지 일단 끝이 납니다. 자 그 3월달이 되면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이 계약할 때쯤에 한 주를 일단 휴강을 하고 11주 12주 13 14에서 적분법을 4주 동안 일단 진행을 하시니까 자 그게 일단 마무리가 되면서 자 수학일은 반이 따로 일단 또 개설이 되고 자 그때 진행되는 게 드릴 수학일이야. 자 그럼 현장에 혹시 이제 있는 친구들은 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유럽 미적분 반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자 요 드릴 수학 원반이 토요일날 오후랑 저녁에 일단 새로 개설이 되고 자 글의 안내는 제가 또다시 드릴 거니까 너무 궁금하지 마시고 자 개설이 되면 이제 그거를 일단 수강하셔도 좋고 온라인에 들으셔도 좋아요. 똑같거든요. 당연히 수학은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4월달이 이제 초에 제가 휴강을 또 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내신 휴강 때문에 제가 휴강을 하고 자 5월 첫 번째 주에 자 드릴 확률통계로 자 자연계는 5주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데 5주 동안 제가 드릴 확률통계 진대로 나가고 한 주 동안은 제가 6월달 대비 모의고사를 일단 진행을 매년 해왔거든요. 자 그거를 일단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이 제가 걱정되는 거는 5월달에 제일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널널한 감옥을 좀 넣어놨어. 자 근데 이때 의미는 자 우리 미적분이 생각보다 볼륨이 많고 좀 빡셌거든요. 자 이거를 한 번 더 보거나 자 얘는 보강할 수 있는 제가 타임을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유럽은 바로 끝나고 바로 드릴 넘어가면 여러분 숨 넘어갈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미적분은 이제 좀 타임을 좀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 이제 그 미적분 책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편은 뭐 이제 그냥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합편 내용이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있게 제가 교재를 내놓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 지필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뭐 그 드릴 미적분 책 가지고 아니 유럽 미적분 책 가지고 말이 많았으나 지금도 이제 별말이 없는 이유가 내용이 사실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수업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구조를 굉장히 잘 짜서 거의 이제 새롭게 일단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새로운 시도가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 작년에 드릴하고 콘크리트에서 제가 했던 얘기를 자 일단 뉴런에 일단 거의 다 끌고 왔어요. 거의 다 끌고 와서 제가 그 구성을 하고 이제 수업을 이제 좀 강약 조절하면서 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근데 이제 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좀 긴가민가 해서 이제 이렇게 안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라이프니치를 제가 콘크리트에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유는 예전으로 좀 달랐거든. 예전에는 기아벡터라는 과목에 음함수랑 매개변수 위법이 있어서 뭔가 좀 설명이 좀 애매했어. 근데 지금 모든 것이 다 미적분을 넘어왔기 때문에 라이프니치를 필투로 해서 자 역함수, 음함수, 매개변수 모든 게 일단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자재로 미분법을 구사하시고 자 수업 때 항상 이제 이렇게 하잖아. A에서 출발해서 일로 딱 가셨다가 또다시 1등을 가면서 미분계수길의 고비다. 자 그러면서 대부분 일단 모든 게 해결되니까 아마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아마 잘 이해가 가신 거야. 왜 거탐수를 무시하지 말라.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올해는 좀 시그니처를 열심히 좀 수업을 좀 구성을 짜고 있는 수업이 유럽 미적분이라서 볼륨도 작지 않아요. 제가 이제 4주 동안은 앞에 상편을 진행하고 자 10주 동안 합편을 진행하니까 합편이 여러모로 일단 연습도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기간을 드리는 거야. 이때 이제 확률 통계를 그렇게 이제 심하지 않으니까 이걸 좀 가볍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수분감도 다시 푸셔야 되고 자 여름에서 하시면 늦어요. 자 이때 기간을 드리는 거야. 수분감 미적분 완벽하게 다시 소화하시고 자 유럽에 수업했던 거 다시 한번 또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제 복습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신 휴강을 하기 전에 6월달 시험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거는 가형시험은 6월달 시험 범위가 살짝 좀 애매해요. 살짝 좀 애매하기 때문에 미적분이 저희 이제 교재 기준은 유란 상편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합편을 테스팅 당할 시간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6월달 시험이 끝나고 나면 7월달에 다시 재개강을 하거든요. 이때 드릴 미적분을 7주로 하고 보통은 제가 예전까지는 여름에는 드릴 기하벡터를 했었으나 또는 작년에는 콘크리트를 했었으나 자 우린 드릴 미적분을 제가 7주로 그냥 쭉 밀고 할 거야. 자 쭉 밀고 할 거니까 이거를 좀 잘 따라오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여러분들에 더 부탁을 드리는 거야. 그 미적분 상편, 하편을 잘 소화하시고 수분감도 잘 소화하시고 수분감 강좌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다 찍어놨거든요. 아무튼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있던 미적분의 나름 좀 고인물이 좀 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미적분 드릴 가서는 저랑 이제 거의 비슷한 레벨 선상에서 안목을 가지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아무튼 이제 좀 그걸 좀 잘 확인하시고 동시에 킬링캠프가 진행이 되고 제가 온라인에서는 이제 몇 회차를 풀어낼지는 아직은 제가 확인을 확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달 시험 보고 나서 마지막 이제 킬링캠프 시즌2가 나오고 얘도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뭐 오프라인에서도 일단 많이 일단 전회차가 풀릴 예정이니까 자 킬링캠프도 이제 올해는 개정해서 제가 미리미리 많이 빨리 준비하고 있으니 더 좋은 문제로 일단은 보답 드릴 거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좀 널널한데 근데 저희가 이제 겨울이 좀 따라오기가 힘들죠. 왜냐면 뉴런 이제 세 과목을 제가 동시에 와악 하고 나가니까 그게 좀 힘들 건데 그래서 이제 나름의 좀 유예기간을 좀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안 하거든요. 그때 조금 열심히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수정을 한 거고 올해는 이제 콘크리트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나 그럼 제가 정리 이렇게 해드릴게. 원래 작년에 이때 콘크리트를 제가 했었는데 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콘크리트를 필요가 없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이미 내용적으로는 유라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나 이 콘크리트에 썼던 제 문제들이 좀 궁금한 친구들은 제가 이제 이 콘크리트 작년에 촬영했던 강좌랑 교재를 그냥 그대로 일단 이제 또다시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궁금하면 그거를 해보시고 필수는 아니지만 그냥 정말 이제 여러분 궁금하면 해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문의가 너무 많더라고 저는 이제 굳이 이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들진 않는데 궁금하시면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고 아 이렇게 뚝배기가 깨질 수도 있구나. 이걸 이제 한번 좀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그래서 올해 드릴 같은 경우는 작년 콘크리트를 분명히 넘어서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나는 한번 그래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자에는 콘크리트를 제가 강좌랑 교재는 따로 일단은 판매를 할 거니까 자 이건 이제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잘 생각해야 돼. 어 나중 가서는 여러분 결국에 처음에는 좀 몰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3월달하고 5월달 요 기간을 잘 소화하셔야 돼요. 고3들 기준 1학기를 잘 보내는 게 2학기 가서 편해지거든. 자 아무튼 그걸 좀 잘 해주시고 자 그럼 제가 이제 요 정도로 일단 설명을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제 안목을 좀 믿으셔야 돼요. 자 믿으셔야 되는 거는 제가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야. 아실 거고 자 수업 때 이런 얘기도 하잖아. 어 나를 잘 따라오시면 된다. 기준을 나로 잡는 게 맞다. 어 그게 일단 정확하기 때문에 자 올해도 일단 이제 커리큘럼에서 실망 드리지 않고 좋은 책으로 계속 보답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요즘에 저한테 많이 메시지 보내주거든요. 그 뉴런 미적분 합편에 정말 소름이 돋는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합편을 굉장히 길게 준비를 한 거야. 작년에 제가 콘크리트 수업을 하면서부터 이제 지피를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이게 6, 7개월 또는 8개월 정도 일단 이제 틀을 잡는데 걸렸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게 학생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 좀 다행인 것 같아. 그 작년 제가 콘크리트 수업 할 때는 그거를 이제 좀 조각조각 내가지고 조금씩 한번 이제 섞어서 일단 얘기해봤는데 그때 좀 반응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뉴런 레벨로 좀 문제 난이도를 낮춘 다음에 확 밀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좀 잘 와닿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약간 좀 미적분이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제가 아예 교재를 다 뜯어 일단 고친 거야. 자 드릴도 제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더 연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능경에 맞도록 제가 더 연습을 시키도록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교재를 구성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절대 펑크내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쉐도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거 일단 해주시고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제 수업에서 보고 그 뉴런이 많이 힘들죠? 너무 이제 몰아쳐서 일단 그런데 그 이제 너무 급하게 따라올 필요는 없으니까 자 본인 페이스 맞추시되 그래도 우리 6월달 시험 전에는 모든 게 다 끝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럼 일단 받아들일게요. 자 좀 얘기하고 자 우리 나중에 수업에서 일단 다시 보도록 합시다.